숨을 모르고, 기다렸어요. 살짝 흔들렸습니다. 메가 전해입니다. 숨을 돌리고 있습니다. 정관장. 일단 메가 선수가 꾸준히 득점을 많이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리시가 좀 어렵거나 흔들릴 때는 당연히 여메선 선수는 자연스럽게 메가 선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. 직선으로 돌려가. 오늘 경기 첫 번째 포인트를 기록합니다. 낮게 잘 떨어집니다. 김다은, 재나리 점프. 언더에 있는 토스. 오픈. 잘 봤죠. 살포시 집어넣습니다. 이 메가 선수도 저 페인트 득점이 지난 시즌 약간 후반에 나왔단 말이에요. 그 이후로는 여기에 대한 타이밍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요. 적절. 4대4 동점. 낮게 떨어지는 포물선. 메가 찍어 눌렀습니다. 이 메가 선수 앞에 지금 문정원 선수가 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메가 선수는 훨씬 더 수월하게 공격 득점을 낼 수 있는 부분이고요. 문정원 선수가 들어오면 당연히 장단점은 있겠지만 이 높이적인 부분에서는 조금은 더 리스크가 있습니다. 자세를 낮추고 수비를 준비합니다. 엎어지면서 리시브. 보일업 메가가 있습니다. 네. 염해선 선수가 안정적으로 빠르게 후위 공격으로 연결을 시켜줬습니다. 자 특히 오늘 그 직전 경기 시즌 첫 패배할 때 노란 선수의 리시브 효율이 스텝을 받는 게 훨씬 리듬이 편하다고요. 어쩔 땐 그게 더 편하죠. 어? 당송이 오픈